이겨멜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롤드라는 금포맵을 해볼건데요 자 이 호빵같이 생긴 이 괴물이 저희 꿈속에 들어와서 저희를 쫓을겁니다 방탈출 게임이구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멜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여기에 영봉이라고 써있다 어 이건 또 뭐냐 옷도 막 있고 어 술래는 곧나오는건가요? 이게 열쇠를 맞추는건가봐 어 뭔소리가 들려 어 이거 뭐야 이거? 황금열수가있다 슬슬 술래가 나올거 같고 나왔다 내가 곧조차 내격 빨리 뛰어 어 이사간복이 호빵맹이 왔냐 만두가 신겨가지고 걷는거 이상하네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자 간다 간다 저어 이거를 저기 사다리같은게 있고 푸는건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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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있어 x2 왕호 CORP 어 야 이거 못 맞췄어 한발도 아 이거 큰일났다 절대 잡히면 안돼 웡 완전 열심히 가고 있어 드라드가 쫓아온다 빨갛게 나온다 이거 빨간 키다 가정! 빨간 키를 얻었고 다음에 어 6번이라고 써있는데? 아까 몇 번이었지 중앙에? 0번이었다 0번 여기 곡괭이 필요하다 곡괭이 곡괭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오지마 제롤드 어딨어요? 제롤드 중앙에 있어요 제롤드 저기 키 꽂는 데 있다 이 망치는 어디다 쓰는거지? 망치는 어 1번! 마지막에 1번 6..6.. 감명님 도망가세요! 601이다 601 2번 601이다 오케이 곰돌이 사진 얻었구요 망치는 쓸일 없습니다 죽지마세요 오케이 여기 들어있다 601 601 해봐 601 601 됐다 열렸다 나이스 책을 여기다가 3개를 꽂는거구나 아아악 잡았다 아악 이게 뭐야? 어 문 열렸어 여기 뭐야?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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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구나 오케이 사다리 나 어딘지 봤어 어? 여기 뭐 이상한거 있는데? 나 갔다올게 불타다리 제롤드 움직여 나 지금 그 복도였 오오오오오오옹 살려주러 가야하는데? 나 아직 괜찮아 시간 좀 많이 있어 40초 정도? 알았어 좀 살려 가자 야아 봄두리 사진을 나 제롤드 재울게 이면서 무빙이 왜이래 어? 20초동안 멈춘대 제롤드가 어? 제롤드 20초동안 슬립이래 나이스 지금 빨리 움직이자 내가 사다리 가지고 올게 거기서 다른거 찾고있어 사다리 여기있고 그 다음에 이거 꽂으면 어? 냉장고인가? 어? 촛불 필요해 촛불 여기 열쇠가 안에있어 얼음 열쇠인가봐 사다리 찾았어 사다리 찾았고 촛불 촛불 촛불을 어디서 구하지 촛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거기있어 거기 그 그 채꼽는 데 있어 아 오케이 제롤드 나 쫓아다녀 나 놀리고 있어 미호야 6분 남았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알았어 촛불 여깄다 촛불 오케이 이제 사다리부터 초록색 열쇠 촛불 얻었고 하늘에 꽂았어 위에 뭐있어 열쇠 열쇠? 나이스 그러면은 열쇠 꽂고 안돼 이쪽으로 오면 안돼 한대쪽으로 가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따돌릴게 이쪽으로 열었어 너희한테 간다 너희한테 간다 그것만 있으면 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를 촛불을 천천히 녹이는데 사용하구요 열쇠 얻었고 얼음 열쇠 얻었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 인형을 거꾸로 매달려왔어 이게 뭐야 이거 증오 근데 맨날 너가 지쳐하면 지칠수록 우리가 죽어 빨리 와 알았죠 갈게 가자 이거 열쇠 얻었거든 여기 앞에 있어? 나 따라오고 있어 나 지금 그 복도여 보고 어 뭐야 문 열렸어 아래에 뭐야 어? 여기서 뭘 찾아야되는거지? 나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여기 뭐 위에 올라가는데도 있고 자 아래에서 뭘 찾아야될까요? 어 양동이가 어 양동이다 티켓같은것도 있대? 뭐지? 어 양동이 거기 그 거기야 어 그래 이거 슬리가 있어? 이거 올라가자 야 기억났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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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 그 모닥불 넣는 데 있었어 내 기억엔 그 그런거 같애 자 주위를 잘 둘러봐 아마 이쪽인가 미호야 너 어디야 이제 슬리트 나와야돼 나 지금 제라드랑 빙글빙글 그 가운데 복도에서 돌고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 양동이를 어디다가 뿌릴지 생각좀 해봐야됩니다 아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이쪽에 가야돼 이거 어떡해 내가 벤트를 어 어 안돼 왜 나가지 못해? 니아 좁아간다 어 누구 잡혔어? 아니 니아 쫓아가고 있어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말라구 이 양동이 어디 났어? 오어 소리 났어 어떡해 오어 어 리아야 오 벨트 왜 막혀져 오오에어어어어 아어어약 양동이 양동이 쓸 곳 좀 찾아줘 양동이 모닥불에 싸아 여기 도대체 어딨는거야 식당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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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가보다 찾았다 리아를 구해볼게 어 얘들아 여기가 나가는 문이래 양동이 있는 곳이 어 근데 제롤들가 쫓아와 리아야 내가 구하러 갈게 걱정하지마 탈출구 열었어 탈출구 열었어 이제 천천히 2분동안 따돌리면서 나가면 되요 네 내가 예약 올릴게요 리아야 너 몇초 남았어 나 10초야 빨리와 말해 말해 숫자 말해 안녕 사실 27초였어 장난하냐? 아 빨리 살려 난 힘들어 알았어 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왜 이쪽으로 다시 오는거야 여기 있는데 아 일로가 그럼 탈출구가 거기있어서 그래 아 문 닫으면 어떡해 탈출구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천천히 돌아가자 어 탈출구 여기 아니야? 탈출구 저쪽에서 오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되잖아 이쪽이야 탈출구 여깁니다 따라오세요 네 노란색깔 보이시죠? 천천히 가면 되요 어 평화로운데요 오진 않겠죠? 저기 앞에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구 아 그럴 리는 없어 아 일로 가는거야? 가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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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실시하잖아 탈출? 탈출아 뭐야? 끝났어? 끝났어 나 그럼 제롤도 얼굴 좀 보고 올게 인사 한마디 건네고 올게 인사 한마디만 건네고 올게 그 정도면 괜찮잖아? 그 정도면 괜찮잖아? 뭐야? 그냥 탈출해 나 1분 남았어 럴드야 나 갈게 이제 잘 지내 안녕 럴드야 안녕 잘 지내 나 갈게 뭐야? 얘 어디갔어? 갈게 뭐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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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그쪽으로 돌아가면 시간 부족한데? 설마 탈출 못하는거야 혼자? 아냐 괜히 인사했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지금 댓글에서 난리납니다 이기맨님 대체 뭐하시죠? 이러겠죠? 아 됐다 다왔다 빨리 탈출해요 탈출 럴드한테 인사도 하고 왔습니다 아 악몽에서 껐네 아 진짜?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쵸? 네 오 뭐야 침대 밑에 얼굴이 있었어 아 그래서 악몽 꾼거야? 자 이렇게 제럴드라는 악몽 방탈출 맵을 해보았는데요 퀄리티도 좋고 재밌었던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임 링크 써놓을테니까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